자 볼에 귀를 가로질러서 저 제일 끝에 있는 수평선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갑니다 오늘 가는 데는 샘니콜라스고 저쪽이 주차장입니다 저쪽 나무 있는 숲을 지나 베린다를 내려와서 혁곡을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보헛가는 혁곡입니다 눈상태는 좋은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헛인데 보헛에서 한 30분정도 줬다가 차나 저쪽이 너무 93분 아이웨이구 이쪽으로 가면 바운틴 크라프카 릴카라 붓이 나오고 저 산을 올라갈겁니다 오늘 여기가 보헛을 지나서 이제 그레스 위를 올라 서는 지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따 내려올때는 이쪽으로 내려올겁니다 약 45도 정도 경상과 같습니다 오늘 올라가서는 저산입니다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샘니콜라스 뒤쪽으로 한번 해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뒤에 보헛은 저산을 이쪽으로 돌아서 올라갈건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일단 가봐야 알겠습니다 저 밑에서 올라갔고 그냥 뭐 좀 있다 저기도 2-3년 전에 갔다 온 산이고 저기는 오래 끝나기 전에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얼마 안가면 여기가 샘니콜라스가 마운틴 올리브 콜이 저쪽에 나오는데 이 밑에 지금 크레바스들이 2년전만 해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크레바스가 생겼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도 지금 크레바스가 생겨있고 조심해서 가야될거 같습니다 이제 스누우브릿지를 건너갈겁니다 이제 스누우브릿지를 건너갈겁니다 우명이 있는거 보니까 크레바스가 아주 깊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쪽으로 오면 이게 지금 크레바스 여기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있는거에요 여기가 너무 많아 여기가 너무 많아 여기가 너무 많아 이렇게 저쪽에서 지금 왔습니다 저쪽은 왼쪽에서 저 끝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저쪽은 왼쪽으로 갑니다 저쪽은 왼쪽으로 갑니다 저쪽은 왼쪽으로 갑니다 강인 왼쪽이 왜 이렇게 지하임 저 중간에 있는게 마운틴 올리브 가짜픽이고 넘어서 오른쪽으로 트래버스에서 저 가운데 있는 저게 마운틴 올리브 진짜픽입니다 저기 한 3,4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저기는 여기 봐봐. 우리가 지나온 자국이 쫙 보여 여기 아직도 여기 이렇게 스키를 신고 올라온 자국입니다 크래버스가 이렇게 많이 생겼냐? 그리고 크래버스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산안에 샌니콜라스 올라갈 산입니다. 자 이제 시즈를 취합니다. 집 근처에 12시 48분 얘는 여기서 막 왜 이렇게 낮에 일어났냐? 자 이제 가고 있습니다. 스키를 여기서 벗어놓고 이제 스키부스 하고 좀 이따 가다가 이제 크래버스를 착용할겁니다. 크래버스를 싣고 저 끝에 정성을 갈겁니다.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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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봐. 수고했어. 마운틴 니콜라스 정상. 저쪽에서 왔습니다. 보이죠? 이렇게 재청사. 이때 내려갈 때 일로 내려옵니다. 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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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택자라까지 왔습니다. 아니 아니 괜찮아요 여기 지금 여기에 또 돌이 있어 저 밑으로 저기가 저기가 내려오네 왜 저래 가지도 않았어 저기가 지금 내려오는거야 저쪽에서 저게 론단가? 론단 저게? 고든 저쪽 끝에 있는게 론라인데 지금 곧은 다 가지 않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샌니콜라스 정상 stair gay 위로 내려오네 위에서 잘 안보일 수도 있거든 툭툭 들어간데올 수 있지 위에서 안 보이지 내려오다 툭툭 들어간데올 수 있지 툭툭 들어간데올대 위에서 안보이지 이따가 내려갈때는 저희가 올라온 데에 반대 쎈니코라스 넘어서 반대편으로 여기 반대편입니다. 이곳으로 내려갑니다. 콜에서 자국있는걸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정상입니다.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카스테라하고 커피가 저희 밥입니다. 저쪽은 무슨 날씨였어? 저쪽이 보우레이크입니다. 보우레이크에 있냐? 이따 줄이 쫄깃쫄깃있다. 저쪽이 마운틴 크라프트 마운틴 올리브 여기는 샌프루클라스 4년 전만해도 이게 없었는데 여기 크레바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일 높은 꼭대기에서 이그 살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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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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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샌니콜라스 정상에서 장갑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장갑을 하나쯤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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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을 하루하루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다 하이... 저리로 가야돼 이빨 아 아 이리 올라가야되나? 아니야 여기로 해서 내려가야되나? 여기로 해서 내려가야되나? 절로 가려면 한참을 또 가야되고 또 올라가야되나? 여기로 내려가야되나? 응 가봐 괜찮아? 응 응 어? 안가파라? 안가파라? 응 안가가 스키가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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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o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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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ve 왔어? 어 저리로 가야되는거에요? 어 오 어 아 눈이 되게 빠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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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라고? 어? 어..잠깐만 조금만 더 가서 내려갈까? 가! 니가 조금 더 조금 니가 더 가라고 화면 좀 보게 뭘 본다고? 화면 기분이 깊다 너희 터나기가 되게 힘들어 아침에 갈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괜찮네 뭘 보는거야? 응? 몇시야? 내려가 이제 거기서 아침에 아침에 마요 아침에 잠시 잠시 에이 또 찍을때나오죠 아 으 으 으 으 으 요쪽으로 해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저 길을 만나는거야. 여기로 조금 가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저 길을 만나는거야. 가. 왼쪽으로 조금 가서 가라고. 눈 엄청 무겁다. 몸까지 같이 터널 해주면 돼. 궁뎅이를 확 돌려. 그러면 턴이 조금 더 쉽게 돼. 다리로만 하려고 그러면 안되고. 더 가. 어깨 더 가서. 이제 턴 해. 그렇지 왼쪽으로 더 턴 하고 그렇지.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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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기도 내려가다가 삥 쏴야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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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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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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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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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